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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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수 언니는 거의 1순위로 뭐 1위 너무 좋잖아 채영이는 아 아 아 이사도 어 안무 너무 좋다고 칭찬받았잖아요 조리 상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어 일단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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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고 깐 아직 좀 실감을 실감이 나기엔 정말 오랜만에 음방을 컴백해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구요 또 저는 F인 사람으로서 울었다고 해요 아 그래도 우리 스태프분들도 저한테 문구라고 뭐 아닌데 아 언니 음방 포카 넘어 예쁜 생각보다 neom car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니 이번 뮤비에서 제일 맘에 들었던 착장 저는 뽀글이 머리 착장이 제일 좋았어요 되게 피팅 볼 때부터 엄청 기대되는 옷이었는데 뮤비에서도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답니다 멤버들 반응은 어땠나요? 지수 언니는 거의 1순위로 뮤비 너무 좋잖아! 왜냐면 제가 언니를 최근에 만났는데 언니가 어땠어 뮤비 촬영 어땠어? 언니 이번에는 미국에서 촬영을 했어 너무 잘 나왔잖아!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서 찍어! 이렇게 문자 줬어요 채영이는 뮤비 캡쳐해서 언니 쏴! 이렇게 문자하고 너무 맘에 들었다고 해주고 리사도 안무 너무 좋다고 칭찬받았잖아요 저 리사한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? 리사가 안무 너무 좋대요 언니 배경 화면하게 포토타임하게 해줘 리사 사정 저 사실 진짜 이번 안무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되게 뿌듯하답니다 제사 선생님한테 제가 1년 동안 진짜 재활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엄청 챙기면서 음악중심 산옥을 제가 화요일날 했는데 갑자기 전날부터 등이랑 어깨에 담이 오기 시작하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랬는데 다행히 약을 먹고 또 담이 잘 풀렸어요 그 뒤로 랩이 많지 않은데 아쉬워요 앞으로 계속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마요 한국의 모든 걸 담을 순 없어 뮤비에서 재미있는 쌀 있나요? 일단 진짜 더웠고요 조명 플러스 LA 햇빛을 쐬면서 했는데 진짜 눈을 뜰 수가 없고 가끔 이렇게 뮤비에서 보면 제가 눈을 잘 못 뜨고 있는 이렇게 하는 찡그리는 표정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눈이 너무 부셔서 못 뜬 거예요 아마 비하인드 영상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코코가 왔어요 아쉬워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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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live 저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